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의 영웅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것으로 가장 유명하며, 그 밖에도 많은 모험과 업적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출생과 성장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젠의 공주인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게우스는 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하고, 큰 바위 밑에 칼과 신발을 숨겨두었습니다. 테세우스가 그 바위를 들어올릴 만큼 성장하면 아버지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테세우스는 바위를 들어올리고, 아이게우스의 칼과 신발을 찾은 후 아버지를 찾아 아테네로 여행을 떠납니다. 2. 여정과 모험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가는 길에 6명의 악명 높은 강도와 괴물들을 물리치며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적으로는 프로코루스테스와 신의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험은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영웅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3.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 테세우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크레타 섬에 있는 미궁에 갇힌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한 것입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반인반우의 괴물로, 아테네의 젊은 남녀 7명씩 매년 제물로 받쳐져야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이 괴물을 죽이겠다고 자원하여 크레타로 향했습니다.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그를 돕기 위해 실타래를 건네주어 미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왔습니다. 4. 아테네로의 귀환과 왕위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돌아가기로 했지만 낙소스 섬에서 그녀를 두고 떠납니다. 아테네로 돌아오는 길에 테세우스는 자신의 배에 검은 돛을 단체 돌아왔고 이것을 본 그의 아버지 아이에게우스는 테세우스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여 절망에 빠져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바다가 바로 오늘날의 에게에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테세우스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테네의 왕이 되어 도시를 발전시키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지혜, 용기, 강인함을 가진 영웅으로 크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5. 아마존 여왕 안티오페와의 사랑 테세우스는 아마존족과의 전쟁에서 아마존 여왕 안티오페 혹은 히폴리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테네로 데려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는 아들 히폴리토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족은 여왕을 되찾기 위해 아테네를 공격했고 이 전쟁은 테세우스의 통치기간 중 일어난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아마존족을 물리치지만 안티오페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6. 페리토스와의 우정 테세우스는 라피타이족의 왕인 페이리토스와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전설적이었으며 함께 많은 모험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 상대를 찾아나서는 모험을 펼치게 됩니다. 테세우스는 스파르타의 헬레네 헬레나를 납치했고 페이리토스는 지하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하세계로 들어갔을 때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잡혀서 영원히 저주받게 됩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에 의해 구출되지만 페이리토스는 영원히 지하세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7. 비극적인 만련 테세우스는 통치기간 중 아테네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점차 그의 인기는 하락하고 내부 반란으로 인해 왕위를 잃게 됩니다. 결국 아테네를 떠나 에비아 섬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는 에비아의 왕인 리코메데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일부 전승에 따르면 왕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8. 테세우스의 유산 테세우스는 죽은 후에도 아테네 시민들에게 영웅으로서 존경받았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그의 유해가 아테네로 이송되어 테세이온이라는 성소에 안치되었으며 이는 아테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문화를 상징하는 영웅으로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초를 닿고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그의 용맹과 모험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담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서사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모험은 영웅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실수도 함께 보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9. 테세우스와 여섯 가지 시험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가는 길에 총 여섯 명의 악당을 물리치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시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리페테스 코린토스의 길에서 사람들을 철퇴로 공격하던 강도입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물리치고 철퇴를 빼앗아 자신만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시니스 소나무에 지나가는 사람을 묶어두고 나무를 휘어쳐 찢어죽이던 괴력의 강도였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같은 방식으로 물리쳤습니다. 크로미오니안 돼지 크로미온 지역에 사는 거대한 돼지로 사람들을 해치는 괴물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이 괴물을 처치했습니다. 스키론 스키론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발을 씻어주도록 시킨 후 그들을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바다로 밀어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케르키온 엘레오시스에서 힘겨루기를 통해 행인들을 죽이던 인물로 테세우스는 그와 맞붙어 힘겨루기로 이겨 죽였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키가 짧으면 늘리고 길면 잘라 죽였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처치했습니다. 이러한 모험은 테세우스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정의의 집행자이자 사회를 위협하는 악을 척결하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 테세우스와 민주주의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된 후 도시를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만들고 민주적인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는 그가 단순한 전사나 모험가가 아니라 현명한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테네의 12개 작은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인 하나의 도시 국가를 만들었고 시민들이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아테네의 초기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0.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의 배는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유명한 역설로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역설은 테세우스의 배가 한 번에 한 조각씩 교체되면서 결국 모든 부품이 바뀌었을 때 그 배가 여전히 같은 배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이나 사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논의의 주제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0. 현대 문화에서의 테세우스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문학, 예술,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없이 각색되어 왔습니다. 그의 미노타우루스 모험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많이 재해석된 이야기 중 하나이며 현대 영화나 소설에서도 테세우스의 모험과 비극적 요소는 자주 사용됩니다. 테세우스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모두 가진 인물로 묘사되며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영웅적 행동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3. 테세우스의 상징성 용기와 희생 테세우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노타우루스와 맞서 싸운 영웅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희생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변화와 성장 테세우스의 여정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점차 아테네의 영웅이자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테세우스는 실수와 약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리아드네를 버린 것, 아버지에게 거문도칠다는 실수를 통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등 인간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14. 테세우스와 여성들 테세우스의 삶에서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아드네, 안티오페, 그리고 페드라 등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들입니다. 아리아드네 미궁에서 탈출을 도운 후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디오니소스의 사랑을 받는 등 그녀의 이야기도 중요한 신화적 요소를 갖습니다. 페드라 테세우스의 아내로 그의 아들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됩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웅 중 하나로, 그의 이야기는 그리스인의 가치와 이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삶의 아이러니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세우스는 신화 속 영웅 이상의 존재로 현대에도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사랑받는 캐릭터로 남아 있습니다. 15. 테세우스와 아테네의 영웅적 이미지 아테네의 이상을 대표하는 인물 테세우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지도자이자 영웅으로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의 용맹함, 지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은 아테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점차 확립되던 시기에 테세우스는 폴리스 도시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이끈 초석으로 여겨졌고, 아테네인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역사적 영웅으로 기려졌습니다. 16.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의 비교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두 영웅입니다. 그러나 두 인물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초인적인 힘과 대담한 모험으로 신성한 인물을 수행하는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테세우스 헤라클레스와 달리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영웅입니다. 테세우스는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재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회에서 훨씬 더 공감이 가는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17. 테세우스의 미궁과 심리적 상징 미궁과 심리적 투쟁 미노타우루스가 있는 미궁에서의 테세우스의 모험은 종종 인간의 내면과 정신적 투쟁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미궁은 혼동과 두려움의 공간으로 테세우스가 미로를 빠져나오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어둠을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는 길을 잃지 않고 미궁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도구로 이는 종종 삶의 지혜, 인내 또는 사랑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혼돈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18. 테세우스의 가족과 운명 테세우스의 가족관계는 그리스 비극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의 아들 히폴리토스와 아내 페드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인 히폴리토스에서 잘 묘사됩니다. 페드라와 히폴리토스 페드라는 히폴리토스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고 결국 테세우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히폴리토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열정, 죄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파멸을 보여줍니다. 19. 영웅에서 추락하는 인간 테세우스 영웅에서 고독한 인간으로 테세우스의 삶은 영웅적 업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말려는 배신, 고독, 그리고 몰락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신화 속의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함과 실수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운명의 아이러니 아버지 아이에게우스가 자신의 귀환을 확인하기 위해 흰 돛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가 검은 돛을 다는 실수로 인해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그리스 비극에서 운명과 실수,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20. 테세우스의 영원한 유산 테세우스 축제 아테네에서는 테세우스를 기르기 위해 테세이아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전통적인 경기와 제사, 행렬 등을 포함하며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들의 영웅적 조상과 그가 남긴 유산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테세우스의 묘소 델포의 신탁에 따라 그의 유해는 아테네로 옮겨졌고 그의 묘소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공동체의 힘과 결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21. 테세우스와 현대적 해석 현대의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인간의 자아, 성장, 그리고 변화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테세우스의 배역설은 개인의 정체성과 변화, 그리고 물질적 교체에 따른 본질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22. 테세우스와 비극의 의미 테세우스의 삶은 영웅적인 업적과 실패, 희망과 절망,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비극이 가진 핵심 요소를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테세우스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영웅이란 단순히 신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과 고통을 겪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복잡하고 풍부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모험과 영웅적인 행위로 이름을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적 한계와 고통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세우스는 단순한 전설적인 영웅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